치료 애주동 식빵 구워 나 키워 야.. 한입 집사2살 집사2살은 오자마자 누구를 기다려? 집사2살 엄마, 이거 짐 좀 옮기자. 응? 여기 있을 거야? 응, 가자. 가자. 으악! 누디, 물 좀 마셔. 누디야, 저쪽으로 오면 되잖아. 여기로 들락날락 못해. 안 돼. 안 돼. 엄마, 또 좀 쉬자. 응? 올라올 거야? 언니, 털이 눈을 찔러? 옆으로 조금 가면 되잖아. 싫어? 붙어 있을 거야? 흐흐흐흐. 흐흐흐. 내 할머니랑 같이 먹자, 소박. 알았지? 우리 애기들 다른 거 줄게. 지금 할머니가 온다는 건 아니야. 할머니랑 같이 먹자는 거였어. 누디, 그만 놨다. 다시 돈이 날아지면 끝나고rench 나. 누디, 할머니가 전부인 것처럼 그러더니. 웃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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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말랑말랑한거 이렇게 하나 더? 하나 더 공기도 하나 더? 공기의 꿈 진정하자 이제 맘만 먹어야 돼 끝! 없다 없어 우리도 이따가 먹어 알았지? 끝 모기가 엄청 많아 내가 한 번만 붙이자 우리 펑키 물지 마라 루디 루디씨 루디씨 옷 입을까? 루디 옷 입으면 싫어할거지 털에다 붙일수도 없고 루디는 엄마가 지켜줄게 모기 모독해 여기 모기 물리면 안돼 알았지? 루디야 루디야 내일 점심은 할머니랑 같이 먹자 알았지? 그러니까 그만 기다리고 일로와 응? 빨리와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무슨일이야? 세상에 루디야 얼른 들어와 빨리 비오잖아 비 피해서 왔어? 여긴 비 안맞아 나와도 돼 진짜 못살아 진짜 못살아 그치? 어? 멈췄나 또? 멈췄나보다 지나가는 비였나? 지나가는 비였나? 다행이다 그치? 오늘 메뉴는 소고기 구이야 그치? 우와 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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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심상치 않아. 비가 막 다시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한입. 진짜 그렇지.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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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누두이 비오면 얼른 들어와 알았지? 집중해 박수로 엄마 세 번 쳤는데 왜 두 번만 해? 홍키야 이제 얼른 먹자 알았지? 집중해 박수 집중해 박수 집중해 박수 집중해 박수 누두씨 할머니가 맛만 맛있게 먹으래 누두 누두 맛있는 냄새가 나? 누두이 엄마가 야채에도 고기냄새가 듬뿍되이길 야채 위에 올려놓고 있어 응 밥은 안낼거야 이따가 고구마 먹을거거든 뜨거워? 식으면 빨리 줄게 알았지? 식으면 얼른 줄게 아니야? 누디 그거 지키는거야? 이제 잘라서 먹자 알았지? 자 누디 먹어 컴퓨이 출동 누디 야채에서 고기맛 나지? 엄청 맛있지? 다 먹은거 같은데? 누디 이거 고양이 친구꺼야 아.. 아.. 이제 잘라서 먹은거 같은데? 네 에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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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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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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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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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어? 안 잤어? 여기 엄마 옷 좀 줘 응? ㅋㅋㅋㅋ 와따 마 응? ㅋㅋㅋㅋ 뼘 뼘 뼘 정기장판 켜줄까? 정기장판 켜줄까? 따뜻한데? 엄마가 엄마 해줄게 폼키 우리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떠는 거네 그치? 원래 엄마 엄마 해줄게 르비도 배고파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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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금 더워진다, 그치? 햇빛 봐 엄마가 볼 때만 떠는구나? 루비야, 뜨거워 조금만 뜨거워 햇빛 햇빛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식당 무슨 wherever 공기 고춧가루 루비이 깔끔하게 다 먹었네 설거지해줬네 엄마 로리 itos ла 소금 고추냉이가 맛있습니다 계란찜과 계란찜을 넣어주세요 계란찜을 넣어주세요 계란찜을 넣어주세요 계란찜을 넣어주세요 봉투야, 이거 좀 닦을때 안 닦다 아까워? 약 2분 더 튀어나오고 마늘에 넣고 기에 사용하자면 вз nutri기 달콤한 종류 다진 소금 더 빙 queria 다진 소금 손에 넣고 깨끗하게 돼 subjectiv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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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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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모님네 가자 얼른 나와 여기 있을 거야? 얼른 오세요 빨리 와 누나 여기서 살 거야? 그럼 누나 여기서 살아? 봉키야 이제 그만 자고 가자 봉키야 이제 그만 자고 가자 봉키야 여기서 살 거야? 집에 안 갈 거야? 알았어 넌 좀만 더 쉬다 가자 봉키야 언제 일어나겠어? 지금 엄마는 이거 물이 두 시간째 죽고 있는데 봉키야 점수 와 봉키야 우리 캠핑을 자주 오자 지금 가뭄이 심각해 우리 올 때마다 비가 오니까 우리 매주 오자 알았지? 정복을 들자 어떻게 생각해? 그래 아 힘들다 우리 집에 가자 진짜로 우리 일어나 그만 자 누비 하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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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더 사야겠다 교재 하나 더 사야겠다 그치? 하자니까 할머니가 빨리 모였어 하자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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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집사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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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